안녕하세요. 좋은 책을 맛있게 소개하는 북튜버, 책익질화입니다. 오늘은 혹시 무슨 고민을 안고 서점을 찾으셨나요? 저는 뭔가가 안 풀릴 때, 새로운 것에 도전해야 할 때 서점을 찾는데요. 책 속에 답이 있다? 적어도 길잡이는 있는 것 같아요. 교보문고와 책익질화가 함께하는 마법 서점. 앞으로 책익질화가 고민을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는 책들을 들고 오려고 해요.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. 고민 많이 남겨주세요. 고맙습니다.